저녁 시사의 간판, 박정우의 합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일시 가기 전에 개혁신장 이준석 대표, 오늘 광주에 갔습니다. 천아람 그리고 이주영 당선인 세 분이 5.18며지 참배를 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김해에서 가져온 국화 천송이를 7시간 30분 동안 5.18며지에 가서 995기에 이 비석을 일일이 닫고 또 헌화를 하고 절도 하고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7시간 30분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또 휘청거리기도 했다 하는 언론 보도 있었는데 평가를 짜게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우리 김병민 전 최고위. 매우 잘한 일이죠. 이전 이준석 대표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행보, 진심들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정당들보다 조금 한 발 앞선 것 아닙니까? 결국 과거와 달리 국민의힘도 특별열차를 대동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회의원들 당선인 전부 다 5.18 민주화운동에 가게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야제에 처음으로 끝까지 다 참석을 했거든요. 젊은 정치나 다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보다 그러면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다음에 뭔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텐데 김해에서 1천 송이를 갖고 간 것을 넘어서서 전체 그렇게 비서까지 땋는 모습에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참 잘한 일이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쭉 좀 이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럼 성기 대변인?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을 비롯하여 세 분이서 그 많은 국가를 가지고 그 민주 묘역에 하나하나 닦아가면서 어떤 참배를 했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5.18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높이 살만하나 5.18을 대하는 태도 국민들은 정말 이거 신박한데 물론 개혁신당이 3명밖에 지금 없다 하더라도 5.18을 대하는 태도가 100석 이상의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보다 조금 더 진심어리구나 그런 판단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좀 거대 여당과 야당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서로 좀 어깨너머서 배우고요.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향후에 또 5.18이 이런 기념식이 있으면 이런 행사들을 정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5.18이 얼마나 폄훼받고 어떤 사람들은 모독하고 왜곡하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진정한 인문. 저는 오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그걸 얼핏 봤어요. 아 실방 실시간으로 하겠습니까? 네. 실시간으로 봤는데 저도 모르게 거기 빨려들어가면서 한 20분 이상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3명 당선인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은 국화 놓고 한 분은 비석 닫고 한 분은 참배를 하고 그걸 돌아가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참배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약간 울컥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은 정당이니까 또 가능했기도 했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그동안에 다른 거 없이 이것만 했더라면 또 조금 어떻게 봤을까 싶은데 이준석 대표는 대표 시절부터 광주나 5.18뿐만이 아니고 광주에 대해서 굉장히 광주 플러스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공을 많이 들였었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개혁신당이라는 작은 당을 이끌면서 이런 행보를 보여주니까 그 진정성은 고스란히 그대로 보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다른 정당들도 조금 이걸 보면서 많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꼭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더라도. 이런 게 하나의 도장을 찍고 가는 듯한 느낌? 앞으로 실제 보수에서는 일부 국우 지지자들이 계속 역사적 상처에 대한 의도적 폄훼가 있었잖아요. 법은 판결로 벌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건 계속 시도됐었거든요. 그런데 개혁부수로 얘기되는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도장을 확실히 찍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쪽에는 발붙일 수가 없다. 최소한 개혁신당 내에 또 나중에 외연이 좀 더 확장되더라도 도장을 찍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디테일들이 너무 괜찮습니다. 영남 김해에서 아무래도 인식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오고 꽃을 가지고 또 차를 직접 몰고 이런 디테일들도 이준석 대표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덧붙이면 제주 4.3도 이런 태도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자, 최상공 특허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건의도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뭐랄까요? 이게 거부권 기류가 강한 것 같습니다. 김병민 전체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거부권 계속 별거 행사하겠죠? 21대 국회에 올라온 지금 처리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야당의 일반 강행 처리가 됐다는 부분들이 여권 내에 있는 인사들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치면이 있겠죠. 물론 감정적으로 그리고 특검에 관련된 수사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적어도 지금 일단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는 제2호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건 그냥 제2호구권 딱 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2호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반 처리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제2호구권을 행사한다면 거부권이라든지 제2호구권이잖아요. 그럼 그 제2호구에서 올라온 법안을 여야가 같이 논의해서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 이런 좀 열린 공간들이 가능할지가 저는 그래도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3의 방안의 가능성 무조건 제2 거부권이 아니라 또 다른 수정된 형태의 논의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일단은 지켜보자 그리고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나서서라도 특검을 요청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도 과거에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일부 전향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향된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당이 전향된 입장은 어떻게 나왔지라고 하면 아직 그건 잘 안 보이거든요. 정리 조정되는 과정들이 있겠지만 거부권이 아닌 제2호구권 그럼 제2호구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제2가 진행될 것인지를 조금 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김경민 최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어젠가 그저께 비대위원들 초청해서 대통령께서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당에서 많은 의견이나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검 관련한 거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거부권 행사 관련한 거 그러면 당 쪽에서 지금 김 최고가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쪽에 전달을 좀 하면 대통령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설사 제2호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시더라도 이번만큼은 그냥 국무회의에서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마이크에 국민들을 상대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뭐 이러면서 좀 설명을 소상히 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당 쪽에서는 이런 입장이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혜병 특검 부분들은 대통령한테는 정말 이거 최근에 가장 본인을 힘들게 하는 사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걸 거부를 하자니 국민들한테 이건 감당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부를 안 하자니 이거 왜 통수예요. 뭐냐면 대통령께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좀 특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특검을 받아본 대통령이 아니라 특검을 해본 대통령이잖아요. 특검을 해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나한테 쭉 들어오겠구나. 내가 피할 곳이 없네. 이걸 거부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국민 눈치도 봐야 되고 안 봤자니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것 같고 총선의 민심도 봐야겠고 이거 지금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최혜병 특검 부분들은 국회로 넘긴 것 같아요. 재결해라. 그래서 아마 거부권의 시점만 남아있지 거부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자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에 보도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자회견에서도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대통령님 경로하셨는데 왜 하셨고 그게 사실입니까 했는데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최혜병의 죽음에 이르기한 국밥장을 혼냈다. 그리고 끝냈어요. 그 작업을 왜 이제 그렇죠. 그걸로 했는데 답을 못 했다는 건 최근에 보도를 보면 경로를 했다는 것이 그 전에 대통령실 안보실장을 통해서 국방부 수사를 했던 그 보고서를 달라고 했던 암주니까 보도자료를 가지고 각색을 해서 국무회에서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왜 이 사단장이 이러면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돼. 하고 나서 유재원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공직원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 이게 중심이지 최혜병 특검에 대한 죽음의 진상 그리고 책임 여기보다는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법지주의 대통령은 엄청 강조하잖아요. 저는 귀에서 피가 날도록 들었어요. 법지주의, 법지주의 했는데 이게 법지주의에서 확립된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사안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재척이라는 게 법률 사안인데 이 재척이 법지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사실은 국민적 의혹이 가장 큰 것은 관련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인데 대통령이 말씀한 거 보면 보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나라도 다시 하겠다 말씀을 했지만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에서 그러나 대통령실에 그러면 수사를 안 했으면 대통령실 수사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인 건지 그게 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김병민 전 비대위원도 알고 있다고 봐요. 하나를 보면 열흘 안다고 그러잖아요. 한 83번을 보여줬어요. 83번? 83번을 보여줬는데 왜 85번째를 지켜보자고 얘기합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검찰 수사 외협에서 보듯이 노골적으로 여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해당 부서의 차장은 교육받으러 보냈잖아요. 법률 연수원. 83번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보내줬는데 85번째를 지켜보자. 납득이 안 되면 나라도. 그러니까 조건부 특검에 대해서 그런 입장인 건데 이게 저는 이거를 85번째를 잘 되든지 보자. 이거는 그냥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 여당 의원들이 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우리가 83번째 쭉 일관된 관계 84번째, 85번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켜볼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그리고 특검이 통과되기 위해서 민심의 압박 이건 필요한 거니까요. 민심의 압박. 또 여당 의원. 21대에는 최소한 18명, 22대에는 8명에 대한 회유라고 하면 그렇고 설득 작업이 들어가야 되죠.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시기의 문제도 7월이냐, 8월이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한동훈 전 비대회 현장의 출마 여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매일 1%씩 올라가고 있다. 이제는 50% 넘었다. 또 평론가들과 같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빨리 좀 입장을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다 이템도 계속 이걸 오랫동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치는 측면이 있어서. 김병민 전 최고 정리해 주세요. 나옵니까? 한동훈 전 비대회 현장.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를지가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가요? 룰이? 날짜도 안 정해졌고 룰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전체적인 기획이 나오면서 전당대회는 이날 이렇게 할 겁니다 정도가 나와주면 그때는 한동훈 위원장도 뭔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입장을 표명할 때가 오겠죠.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흥미로운 건 처음에는 아니야, 아니야 했던 사람들도 점점 한동훈 한동훈 이렇게 가는 분위기들이 막 형성이 되는 것 같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분들을 기억하는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선거 지구 난 다음에 나오는 거에 대한 명분 없다. 아마 이런 주장들을 했던 거를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이상민 의원의 입장을 바꿔서 나올 것 같다. 나오는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으로 변화를 하더라고요.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하시는 많은 분들의 생각은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가 총선 참패 이후로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 갈 길을 잃어버린 걸 어떻게든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대를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는 아직 물음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 거기에 대한 답변의 시간들은 이제 곧 머지않아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으로 보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전대로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무관하죠. 100이든 5대5든 8대2든 당원 100이든 당원 50이든 그렇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는 당원들한테도 높고 전체 국민도 높습니다. 보스팅에서도 높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룰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용산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결국에는 나오려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형국이 아니면 나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왜 한동훈 위원장에 꿈틀대냐면 이거 각을 세워도 되겠는데?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잘하는 게 없네? 그다음에 검찰 인사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한단 말이야.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민들이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수 측의 대안이 누가 되느냐? 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건전한 보수와 국민을 바라보는 어떤 메시지를 섬유하게 날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가시면 나라가 국민이 힘듭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지경이 열리면 출격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을 의도치 않게 불러들이고 있다. 오히려? 네.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대통령의 행보가? 지금 검찰 인사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체병 특검 거부권 행사도 거기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미대위원장 말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때 홍준표 대구 시장이 배반 얘기했어요. 배반자 막 이러고 했잖아요. 쏘아붙였잖아요. 그때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국민뿐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국민을 위해서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 누구도. 그냥 배반은 아니지만 척을 질 수 있다. 라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건데 원래 자식들을 부모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출격하셨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온 것이다. 그렇죠. 국민의 충성하나. 국민의 충성하겠다. 그런 주장을 하겠죠. 그렇군요. 진 장관님은 계속 흐뭇한 눈으로 해석을 듣고 계시는데. 흐뭇하지는 않고요. 흐뭇하지는 않고요.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전대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계속 저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정적이다. 상식에 맞지 않는 거다. 총선 패배 오롯이 내 책임이다 라고 사퇴하신 분이 바로 돌아서서 얼마 안 있다가 전대에 출마하는 거는 이건 정치 도의나 상식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의 가까이 있는 참모나 이런 사람이라면 그냥 계시는 걸 권유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칼이라는 지금 여론 지지 높게 나오지만 칼이라는 게 그래도 칼집에 넣고 있을 때가 가장 뭐라 그러나 힘이 세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잊혀질 리 저는 만무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나이도 젊고 하니까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게 오히려 길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물론 정치에 처음 진입하면서 너무나 눈높이를 높여가지고 당 대표급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뭐 국회의원 이게 눈에 성에 안 찰 수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생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본인이 지금 대권을 생각한다면 대권까지도 이르게 하는 길이 그 길이지 지금 전대에 출마하는 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친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지 말아야 한다 목소리가 아니라 경쟁자들이 나오라 왈가불가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찡윤 제 앞에서 왈가불가할 이야기 아니라고 하면서 나오려면 나오라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저는 이철규 의원이 본인 원내대표 문제 때문에 얘기한 것 같아요. 친륜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전대에 나오면 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되면 국민의힘은 특히 친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대통령과 위원장이 사사건건 싸울 거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친륜 의원들이 또 어디 자리를 잡기도 애매해지고 불편해요. 친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안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마 진 장관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잘못이죠 하고 하지 않았냐 창패 원인이 그런데 어떻게 또 나오냐면 한동훈 위원장은 그건 예의상 한 마리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본심은 그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정말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속마음은 그럴 수도 있다. 속마음은 그럴 거라고 보고.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하려면 이제 선거 때 나와서 그냥 깃발드는 게 아니라 당대표가 되려면 그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냥 창던지기 선수가 갑자기 같은 육상 트랙에 있다고 해서 마라톤 뛰겠다고 덤비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봐요. 역시 또 찰떡 같은 비유를 저렇게 하죠. 그런데 저희가 보면 한동훈 위원장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그마한 흠집도 묻는 걸 싫어하거든요. 약간 엘리틱치도 강하고 그런 사소한데 사실은 정치권이 진흙탕이라고 만약 얘기를 하면 나쁜 의미의 진흙탕이 아니라 그냥 진흙탕이라고 하면 옷에 뭐 묻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너 왜 이거 묻혔어 나한테. 이렇게 자꾸 하면 못해요. 그것부터 바꿔야 돼요. 만약 정말 당대표 나오실 생각이면 한동훈 위원장이 김병민 서용주 두 분과 12주 합숙코스를 가서 정치학교. 정치학교. 저도 뭐 강습을 싫어해요. 우리가 강습하면 강습 비용이 나와요. 약간 싫어하는 분과 그냥 뭐 묻어도 괜찮은데요. 약간 싫어하는 분과 왜 김병민 최고의 앞길 막으세요. 싫어하기는 좋은 관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무조건 싫어하는 분과. 아, 눈끼리 싫어하는 분과. 뭔가 묻어도 아무 상관없는 생각하시는 분과 같이. 정말 정말 합니다. 12주 합숙코스를 하면 이제 그때쯤 되면 나올 수 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저 짧게 한 말씀만 붙으면 적어도 여당 대표를 하려면요. 좀 국가에 대한 비전, 뭐 이 커다란 정책 방향. 그다음에 이 여당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이 고민과 철학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렁 나오시면 또 그 결과가 그렇게 썩 당을 위해서도 안 좋고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을 수가.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너무 기대가 높으신 것 같아요. 뭐 국가의 비전, 뭐 이렇게 거대한 담론. 아니 그거 없으신 분도 대통령 하잖아요. 그런데 뭐 여당 대표하는데 그걸 막 너무 열고. 대통령을 또 폄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서요. 시간이 좀 남아있네요. 연장방송은 5분만 더 해서 끝나고. 약속 없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얘기를 좀 하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해보세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해보세요. 한동훈 한동훈을 외칠까. 여론조사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잡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나오는 게 대권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되고 났을 때 지금 대통령실과의 관계 속에서 여당 대표가 뭘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다. 다 나와서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오면 될 것 같다고. 그런데 되고 났는데 그다음 대권과도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막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열화 같은 지지는 총선 참피 이후에 이 당이 정말 심각하고 큰일 날 것 같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겁니다. 제발 좀 바꿔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거 지금 다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당이 제대로 총선 참피 이후에 변화하지 못하고요. 정부나 대통령실이 바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배가 온전하게 있어야 그다음에 탑승할 수 있는 순간과 시간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기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찾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지난번 비상대책위원장 올 때도 오늘 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됐어요. 그때도 어거지로 끌어갖고 온 거 아닙니까? 본인도 인생이 꼬여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국회의원직 출마하시도 않겠다고 희생을 담보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났는데 야박하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손가락질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이 당이 어렵고 힘든 위기에서 한동훈을 한 번 더 와달라고 읍수하고 있는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번에 오게 된다면 본인이 정교해져서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12주는 좀 길고 한 5박 6일이라든지 합석을 연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실현해요. 실현해. 너무 높이 평가하네. 한동훈 전 미련장 높이 평가하네. 누구나 계획은 있다. 얻어 터지기 전에는. 시작하기 전에는 다 잘 될 걸로 알아요. 그런데 딱 보면 안 되는 바닥입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박 실장님 오늘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습니까? 괜찮아요. 이제 타이슨의 얘기는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도 쓴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계획은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라디오 정규방송은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아까 우리 서영주 대변인께서 대통령과의 사이를 대통령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전당대회 출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 만날까요?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해야겠죠. 한동훈 위원장은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원석 총장과의 각을 선언 여러 가지 검찰 인사 자체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만날 것 같아서 벌써 만났죠.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자체가 이미 이게 하나의 가장 큰 리스크가 있어요. 뭐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개혁적인 분들, 만철수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특검 전국이에요. 대통령의 특검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고서는 누가 오더라도 이 특검을 내어주느냐, 막느냐 이 숙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와서 특검 막아주려고 지금 본인이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복귀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용산에서는 저기 이철규 의원 같은 친윤 이런 분들을 출격을 시켜서 결국에는 특검을 또 방어하려고 할 거예요. 이철규 당대표로는 유일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철규 의원은 굉장히 막 그러지 말라고 제 1점 원내대표한테 아유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거 갖고 한참 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여기까지 이철규 당대표 유일하게 주장 그런데 숙제는 용산에서 특검 전국을 누가 막느냐에 따라서 대표를 세울 거지 국민의힘의 혁신과 변화를 용산이 걱정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먼저 대통령이 만나자고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쉬운 쪽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군요. 놓고 때려는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휴일에 수많은 청취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장 봐서 갈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